대구시가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상북도 옛 청사를 시청별관으로 임시 사용하기로 한 가운데 다음 달 1일부터 이사가 시작됩니다. 산격동 별관으로 옮기는 부서는 경제부시장 집무실을 비롯해 창조경제본부와 미래산업추진본부, 녹색환경국, 건설교통국, 건설본부 등으로 36객과 817명의 직원이 옮겨갑니다. 이번 이사 물량은 5톤 트럭 320여 대 정도로 대구시 역대 이사 중 가장 큰 규모이며 추석 연휴 전인 다음 달 9일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.